제주항공의 모회사 지금 끌려 들어가면 모기업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19의 타결책을 모색하는 대다수 생활인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입니다. 3월 2일 날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이 체계되었을 때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 코로나19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수 계약을 저렇게 서둘러 체결하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입니다. 제주항공의 전임 대표이사인 안재석 씨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항공사 매수합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런 이유로 이스타항공의 인수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추진 과정에 단 두 달 사이에 상황은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가 항공업계를 초유의 불황으로 내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애경그룹의 이사에는 무기감을 갖고 우한 폐렴에 장기화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기업인 애경그룹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매수합병을 추진해오던 안재석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아시아나그룹의 부침을 쭉 지켜봐온 재무통이자 전략통인 이석재 대표를 신임 대표로 정격 배치하게 됩니다.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오너들이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애경그룹 경영진의 판단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결정이고 그것은 제대로 상황을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전문 경영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과 또 오너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밖에 없고 이때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그런 방임 같은 경우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일격을 오너들에게 입히는 경우들이 기업 역사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아무리 전문가의 지식이 뛰어나고 경영자가 그동안 출중한 그런 능력을 보여왔더라 하더라도 오너들은 원점에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넓은 시각에서 재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정확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엊그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출입격수가 2019년 5월에 비해 가지고 98% 줄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항공운숭협회에 따르면 2020년도 항공여행 수요는 2019년에 비해서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 글로벌 항공업계의 순손실액 전망은 약 9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업계의 상황도 비슷하지만 특히 항공업계는 심각한 위기 정도가 아니라 초유의 재앙을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돈을 먹을지 모르는 거대한 부채를 매수합병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은 마치 시발유를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는 제주항공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이스타항공의 3월 이후에 체불된 임금은 자신들이 지불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문을 보내면서 사실상 매수합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항공업계는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약이 없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두고 매수합병 추진을 기정사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애경그룹으로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모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변할 때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못한 채 마냥 끌려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모기업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경영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생생한 사례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 충격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여력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차선책은 고정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면서 어둠과 안개가 가실 때까지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필수적인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경영자의 유연한 사고일 것입니다. 이런 유연성은 반드시 경영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한 표렘이란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급락하는 매출을 경험하고 있는 대다수 오프라인 업계에 종사하는 생활일인에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한 표렘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v자형 반등은 물 건너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나이킹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걸릴지는 지금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될 것인가. 따라서 장기 수축 경제 하에서 생존책을 모색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대면 거래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았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는 정말 큰 위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온화가 경영진을 바꾸는 것은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거대한 쓰나미 같은 위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닥치지 않은 상태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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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